통강에서 돼지솥밥이랑 호박국수, 수프 그리고 스며로운국수 먹어요. 안녕하세요 황희예요. 그리고 오늘은 김치, 볶은게, 선대, 그리고 보던머클이 볶은거예요. 잡겠습니다. 우유살, 소금, 고추, غ Unterschied comp Collectors ging., Planet food 챙겨주기 고춧가루 고추 육즙 간장 우유 고춧가루 고춧가루 간장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참기름 와우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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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흥이요 오늘은 크랍세크 음식을 먹은거에요 이거는 킹크랍 새우 그리고 가재 쪽에 많이 있어요 자 먹겠습니다 조 які 슬퍼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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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황이예요 오늘은 아고짐 호랑법까지 먹어요 자 먹겠습니다 먹방은 지켜주기 도전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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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